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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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 MBC 공개월에 부담없이 섰습니다 맨날 여기서 눈에 힘주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첫 곡으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곡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우리 MC 홍경민 씨하고 녹화 전에 방송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홍경민 씨가 형 이제 좀 그만 나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다 출연자랍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곡으로 불러드렸던 곡은 제 작년에 발표했던 싱글 앨범 사랑하기 전에는이라는 곡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와 보조를 맞춰서 나는 가수다 전곡을 편곡하신 기타리스트 조필성 씨도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이 작업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슴 절절히 작업했던 곡인데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 무대에서 큰절까지 썼던 곡인데 다음 곡 어느 60대 노부부의 얘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4 nuestro